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5분 뉴스의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. 자, 속보입니다. 지금 현장에는 알 수 없는 물체인 UFO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이상 5분 뉴스였습니다. 에이, UFO가 어딨어 세상에? 어? 아빠, 아빠. 뭐야? 어? 뭐야? 너네 외계인이지? 둘 다 외계인이지? 내 얼굴을 똑같이 하고 있어! 이 외계인들! 왜길래? 여보 얼굴이 외계인이야? 오늘 아침 시간에 선생님이 주변에 가장 못생긴 사람 가면으로 만들라고 해서 아빠 생각나서 만들었어요. 가면만들기 시간에서 아빠 가면을 만들었구나? 잘 만들었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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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들었네. 뀨? 우리 딸은 못하는 게 없어. 벗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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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진짜. 뭐처럼 만들었는데. 에이. 뭐 그런 가면을 만들었냐? 어쨌든. 아, UFO가 어딨냐? 세상에. UFO가 뭐냐니까요? UFO? 그러니까 저기 뭐야, 지구말고 다른 행성에서 뭐 깐다삐아 행성 같은 데 이런 데서 막, 외계인들이 우주를 침략하러, 아니, 비행... 아니, 지구를 침략하러 온 캐롤러 중사 뭐 이런 거 알잖아. 캐롤러? 어. 막, 쟤네들이 막 UFO라는 비행선을 타고 막 온 거야. 왜요? 지구로 놀러 온 거야. 어, 글쎄. 나도 잘 모르겠네 그건. 쟤네, 쟤네가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. 지구 집값도 비싼데. 맞아, 맞아. 아... 아... 근데 그런 거 없어. 믿지도 마. 우리 딸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. 하하하하. 여보, 여보. 응. UFO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, 그치?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지. 에이, 다 환상이야, 환상. 그럼.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야. 그럼. 헤헤. 진짜로? 어? 아, 말 안 들어... 으아 laterr! 어머! 오예, 지진! 집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? 뭐야? 뭐? 뭔 소리야? 뭐야, 뭐야 뭐야? 잠깐만. 집에 뭔가 부딪히는 거 같은데? 뭐.. 하... 가만히 올라가보자, 올라가보자. 네. 여기 연기가 나는데? 이게 뭐야, 이거 뭐야? 불 난 거 아니에요? 어? 어 우리집 불타는거 아니야 또? 어 뭐야 뭐야 맨날 우리집에 이상한 일이려나 맨날 안돼 어? 멀쩡한데? 아니! 아아악! 아아악! 아 우리집 아직 할부도 많이 남았는데 아아 수립이 어떡하냐 아아 진짜 아아악! 진짜 뭐야 뭐가 부딪친거야 문석이 떨어진건가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어? 어? 이거 아까 그 TV에서 봤던 그 UFO 아니야? 뭐야 UFO? UFO? 아니!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어 뭐야 어? 캐롤호야? 뭐 모르겠.. 왜..외계인 같은데? 뭘.. 살아있는거 같은데?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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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신고해 신고! 신고하면 우리 부자야! 오빠 잠깐만 신고하면 부자라고? 어? 왜..어 왜? 나 다친거 같은데요 많이? 다친거 같다고? 그게 지금 중요해? 중요해! 이거 신고하면은 우리 부자라고 어? 외계인이잖아 외계인이 누가 봐도 우리가 외계인을 잡은거야 그래도 일단 다쳤잖아요 다쳤어? 다쳤어요 아 그럼 병원 부르면 되지 병원 앰뷸런스 불러 여보 안돼! 왜?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놀랄거에요 아 그러네? 다른 사람들이 데려갈수도 있어 아 맞네 그러면 안되겠다 일단은 여보 응 그거 밧줄하고 약 좀 갖고와 밧줄하고 약? 묶어놓고 치료해줄게 도망갈수도 있잖아 어 바꿀게 어 응 요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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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깽이 인형 내가 천마리 사줄게 우리가 외계인을 잡았다고 요리야 이거 안 믿기 믿겨지지 않니? 믿겨지지가 않지 안 믿겨지지 않니? 뭐라는거야 어쨌든 우리가 외계인을 잡았어 어 여보 여보 어 끈 끈은 여기 있고 어깨 어깨 약은 없어서 된장 발라야 돼 아 된장 된장 일단은 침실을 데리고 하자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뿅 어 어 어 딸 딸 딸 된장 좀 잘 들어? 아 된장 어 어 하 일단 밧줄로 묶어놨으니까 도망가지 못할거야 그치? 그럼 아빠는 여기 다친 애래 묶어놔야겠어요? 안돼 이거 지금 이거 만약 신고를 하면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고 어 일단 정확한건 잘 모르니까 일단 묶어놓는게 좋을거 같아 왜냐면은 외계인들은 이상한 막 능력을 쓸지도 몰라 위험한 아이일수도 있다고 위험할수도 있었지 위험할 수 있어 아빠 얼굴이 제일 위험한거 같아요 내 얼굴이? 응 딸 딸 네 오빠 너도 나중에 크면 이렇게 돼 으아악 싫어 싫어 나 딸은 딸은 나를 쏙 닮았어 싫어 싫어 그렇게 해 엄마 별로 안 닮았어 아 그나저나 이 외계인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거 같은데 어 어 그냥 죽어버린거 아니야 이거? 그리고 죽은거 아니야? 진짜? 하이 큰일났네 어어 오오 일어난다 오오 오오 외계인이 말을해 오오 딸 일루와 일루와 위험해 위험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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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오 누구세요 뭐야 여보 어린애 같은데 그치 어린애같이 어 누구세요 어 그건 우리가 할 말이다 이 외계인아 뭔소리에요 우린 여기는 우리집이라고 니가 여기 떨어져놓고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? 네 우리집인데? 아아아 그래 여기는 지구다 삐삐 여기가 지구라고요? 어어 여기가 다른 행성이란 말이에요? 어 여기가 지구라고요? 어 여기가 지구라고요? 여기가 깐타피아 행성이 아니라고요? 어 니가 저 우주선 타고 니가 여기로 왔으니까 어떻게 깐타피아 행성이 아니라고요? 어 뭐야 쟤 빨개졌어 뭐야 왜 여기가 지구야 왜 깐타피아 행성이 아닌거야 뭐야 뭐야 쟤 뭐니 쟤 왜그러니 쟤 왜그러니 저 집에 가야된다고요 니가 남의 집에 와놓고 너 왜 행패야 저 우주선 타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럼 우주선 어딨어요 요기요기 우주선 어 우주선 가자 어 어 왜왜왜 안먹혀 키가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조금 찌그러지고 고장난거 같은데? 아 고장 고장났어요? 어 고장난거 같애 우주카센터 어딨어요? 우주카센터? 네 그게 뭐야 아 여기 우주카센터 모르세요? 아 지구에는 그런게 없을걸? 니네 별은 있어도? 아 그럼 저는 어떡해요 어 어 그나저나 니가 왜 여기로 오게 되었는데? 너는 그럼 어떻게 오게 된건데 여기로?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행선을 타고 깐타비아 행성에 저희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시공간이 생기더니 빨리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로 떨어진거 같아요 아 아 그렇게 된거였구나 네 어 근데 너는 왜 갑자기 색깔이 달라진거야? 아 저 색이요? 응 색이 제가 왜 바뀌냐면은 어 생성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서 색이 바뀌어요 아 니가 그럼 아까 당황해서 바뀐거구나? 네 당황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너는 몇살이니? 저는 여덟살이에요 여덟살 아 그렇구나 잠깐 여기 있어 볼래? 네네 여보 딸 이리 와 이쪽으로 와봐 방으로 와봐 방으로 와봐 방으로 와봐 저는 신고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 신고하면 안돼 저거 저거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외계인이야 외계인 분명 나쁜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상한 짓을 할거에요 이상한 짓? 아 그래 연구소 이런 곳에서 해부해서 죽일지도 모르잖아 아 그러네 그래도 어떻게 할거야 아 이러면 안될텐데 인간이 아니라서 못하고 있는거에요 그치 쟤가 어우 그치만 바둑이도 사람 아닌데요? 음 쟤는 더해 쟤는 더한다고 쟤 외계인이야 그런게 어딨어 수상한 짓 아까 빨개지는거 못봤어 수상해지더라고 막 공격할지도 몰라 나중에 커서 올게 저도 한다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렇구나 아니 어 저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갈렸군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 나쁜 지군들 어 어 뭘 잡어 빨리 잡어 나가면 안될텐데 야 못생긴해 야 외계인 어디가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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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 큰일났어 어떡해 저 왜 저 밖에 나가서 막 나쁜사람들 막 잡아갈거 같은데 누가 딱 봐도 외계인처럼 생겼잖아 안되겠어 이거 흩어져서 막 찾자 찾아봐야돼 내가 저쪽을 살필게 어 제가 저쪽 갈게요 어 외계인 어 외계인 외계인 어딨어 외계인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분명 나쁜사람들이 잡혀가면 안될텐데 아 아 진짜 여기 이상한 사람들은 밖에 없어 아 어디야 여기가 도대체 엄마 아빠 보고싶은데 아 여기 낯선 외계인들 밖에 없어 아 아 아 어디갔어 아 진짜 다른사람도 잡히면 안되는데 여보야 어 어 어 여보 딸 찾았어? 봤어? 아 못봤지. 나도 못봤어 어떻게하면 좋아 어 어 прок 어색 아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? 어? 저기 비명 소리가 나는데? 가보자 뭐야? 가만히 있어! 외계인 자식! 당신 뭔데 우리 애한테 외계인이래? 어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어? 아 저거 외계인이잖아요! 외계인 잡아서 좀 신고해야 된단 말입니까? 이게 그냥 외계인이에요! 저희 아들입니다! 옛날부터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파랗게 생기고 어? 좀 이게 특이하게 생겨서 어? 어? 그렇게 오해를 받고 내요 아저씨! 우리 가족이라고요! 아저씨! 그렇게 나쁘게 굴면 이거 얼굴이 씌워버릴거예요! 맞아맞아! 빨리 저기로 안가! 어어! 잘못 왔어요! 어이! 어이! 아... 어... 아 간식... 드디어 찾았네... 어... 왜 도망갔어? 그러니까! 아저씨... 어... 고마워요... 그래... 내가 절대 뭐 보호소나 뭐 연구소나 이런 데 안 보낼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! 아저씨가 잘해줄게! 정말이죠? 응! 집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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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.. 아 여보! 아 참 손이 날 뻔했다! 그치? 저게..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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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인은 이렇게 생겼니? 원래? 아... 어... 맞다! 그러고 보니까 너는 이름이 뭐니? 저는... 진흙대라고 해요! 아... 진흙대? 그래... 요로랑 잘 놀고 있어? 네! 네! 네... 어... 근데... 요로야 그렇게... 무서운 감염을 쓰면 애가 놀라잖니... 아빠 빨리 벗어줘... 무서워... 너도 썩을래? 아니야... 저주받은 가격이야... 내가 열심히 못 늘었어! 여보여보 여보 여보! 응... 우리... 봄수도... 지금... 하늘나라에서 있을텐데... 그치? 그치... 우리가... 저... 쥐늑대라는 애의... 아빠가 올 때까지? 우리가... 잘 보답혀주다가... 돌려보내자... 알았지? 알았지? 그래... 그게 저한테도... 우리 딸한테도 좋은 거 같고... 그치 그치? 딸 딸 딸! 어? 딸 이제 쥐늑대랑 같이 살게 될텐데... 좋아? 좋아! 좋아 좋아? 좋아 좋아? 늑대... 늑대는 나중에 그... 아빠가... 데리러 오시겠지? 아 당연하죠! 절 찾으러 올거에요! 그치 그... 그때까지만 우리... 우리집에 같이 살자! 네! 좋아요! 좋아 좋아! 오늘은... 하늘나라에 있을... 봄수가... 조금 더 생각나는 밤이었다... 잉혁맨 가족으로 태어나서... 너무 행복했어요... 혁맨 가족으로 태어나서... 한자리에 사랑하는 하루가... 그리고... 아무도...